구TV가 10월 천사호원의 달을 맞아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일 시작된 1부에 이어 성도와 기적을 이루는 구TV를 주제로 진행된 2부 생방송에서도 감동적인 사연이 소개됐는데요. 현장 모습을 이진우 PD가 소개드립니다. 구TV 기독교 보금방송이 10월 천사호원의 달을 맞아 진행하는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2부가 성도와 기적을 이루는 구TV를 주제로 5일 구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구TV는 천사를 의미하는 10월 4일이 속한 이달을 천사호월의 달로 정하고 매년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금의 등불 켜기 캠페인을 진행한 구TV 생방송에선 지난 1년의 사역을 돌아보며 함께 종역한 성도들의 사연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구TV의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금에 출연해 시청자들로부터 중부 기도를 받고 치유를 경험한 정시아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어머니 박진아 전도사는 달리다금을 통해 시아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며 중부해준 구TV와 성도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출연진들은 눈물로 공감하며 중부 기도에 힘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또 그 중부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더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어 구TV 창사 25주년 기념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해숙 권사는 생방송에 출연해 방영 이후 많은 성도들의 도움의 손길과 응원을 받아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다며 구TV 캠페인의 상징인 등불을 직접 뜨개질로 제작해 구TV에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스튜디오에선 소아 내전증을 안고 있는 정고은 자매가 출연해 함께 중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권사는 미디어 선교사에게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구TV와 함께 평생 동역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은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사 같은 엄마 곁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성장하는 축복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고은이의 영육을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거를 통해서 이 구TV를 통해서 미디어가 얼마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고 이걸 위해서 또 동참해야 되는 우리들의 마음 확실히 깨달고 실천할 겁니다. 구TV 특별 생방송 낮은 곳으로 이만 소서는 6일 3부를 끝으로 생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생방송에 소개된 사연과 구TV의 미디어 선교회 사역에 대한 내용은 10월 한 달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회에 관심이 있거나 동참을 희망하는 분들은 기간 내 구TV를 방문해 제작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